뭐가 이렇게 시끄럽나 했더니 다시 볼 줄 몰랐는데 다 닥치는 대로 때려부수는 게 자기 스타일이었지? 너랑 거울이란 새끼가 사라졌으니 이제 우리랑 얘기하자고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어야지 미사일이 세 개란 걸 알고 있었나? 세보진 않았는데 부하들이 알겠지 뭐 거짓말이야, 핫사는 마지막 미사일은 어디 있어? 시카고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어딨는지 알려달랬지, 핫산을 막으라곤 안 했잖아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좋게 안 끝날 걸 했잖아, 어? 비즈니스란 게 그렇잖아, 뒤처지면 죽는다고 선수끼리 더들 모여라? 넌 네 무덤을 판 거야 아니? 무덤은 시카고에 가서 찾아야지 이제 라스알마스에서 꺼지세요, 재수없게 시발 일단은 넘겨주는데 다시 보자고 그렇게 하시던가 가자 이리 와 소프, 빨리 라스알마스에 연락해 핫산과 미사일이 시카고에 있다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겠군 난 하루면 바로 나올 수 있어 근데 니들은 감당할 수 있겠어? 너 정말 사람 잘못 건드린 거야? 그런 소리 지겹게 들었어 어디 한번 열심히 해봐 가, 가서 할 일 있잖아 어디서든 응원할게 해로마노 이 길은 그날까지, 브라더 행운을 빌게 포스트, 너 가면 잘 어울린다 당연하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 신놈불의 말대로라면 세 번째 미사일은 시카고 왕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핫산이랑 알카탈라가 같이 있습니다 미사일의 정확한 위치와 보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핫산이 시카고 시내의 한 건물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라스알마스 카르텔의 유령 회사야 현장에 있는 경찰에게 거리를 봉쇄하고 무기가 들어있는 컨테이너를 찾으라고 지시했어 우리가 찾는 게 미사일인진 몰라 핫산 위치는 이 건물의 54층 서버실로 파악된다 대비를 철저히 했을 거야 난 지상에서 너희들을 지원한다 전 해병대와 함께 강쪽으로 징투해서 건물 1층으로 진입하겠습니다 전 목표 성공해서 헬기를 타고 감시하겠습니다 나랑 소프는 해병대와 함께 헬기 두 대로 나눠 타고 목표 건물 옥상에 착륙한다 가자랑 해병대는 건물 아래에서 올라가고 프라이스랑 소프는 위에서 내려온다 소프는 서버층에 진입해서 핫산을 제압해 우리의 목표는 미사일을 무력화하는 거다 그리고 핫산을 발견하면 사살해도 좋다 브라보 6, 여기는 왓츠어 1 현장 확보 완료 미사일 컨테이너를 찾은 것 같다 지금 진입한다 알겠다 브라보 10, 이동한다 시작하지 진입한 확인 브라보 6, 목표 건물까지 20수나무다 정오에 따르면 안에 알카탈라가 있다 버스트, 위치로 이동해 네, 이동합니다 56층이 우리의 중목표다 경비가 철저하고 접근도 힘들어 핫산은 아마 거기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그럼 가서 쳐져버리자 그럼 가서 쳐져버리자 그럼 가서 쳐져버리자 왓츠어 1 현장 확보 완료 미사일 컨테이너를 찾은 것 같다 지금 진입한다 알겠다 브라보 10, 이동한다 기존 5, 확인 브라보 6, 목표 건물까지 20수나무다 정오에 따르면 안에 알카탈라가 있다 버스트, 위치를 이동해 네, 이동합니다 56층이 우리의 중목표다 경비가 철저하고 접근도 힘들어 핫산은 아마 거기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그럼 가서 쳐져버리자 이동 이동 핫산은 아마 거기 있을 거야 암니라 인사와 관련 갑없이 타이프는 일치로 이동한다 확인 파이브는 지성청에 도착했다 서프 줄거라 코스트, 우리 준비된다 상황 확인해 확인, 지금 비춥니다 보인다, 코스트. 뭐 좀 찾아놔. 민간이. 인질이다. 하스의 시간을 버는군. 너희가 위협을 제거하면 브라보 3가 인질을 구출한다. 목표층에서 다시 만나지. 필요하면 자세 조정해. 아래에 적 둘. 교전해도 좋다. 몰래 지나갈 순 없다. 들킬 거야. 클리어. 브라보 3. 55층 확보. 확인. 55층으로 진입한다. 전방에 적 넷. 방에 셋. 복도에 하나. 하나 남았습니다. 확인. 당장 목표층에 있다. 다음층에 적 다섯. 셋이 움직이고 둘은 가만히 있다. 소기전의 상황부터 확인해. 모두 다섯 놈이다. 브라보. 51층 클리어. 제로세븐. 알겠다. 이동한다. 배위님. 인질 모두 확보했습니다. 확인. 서버층으로 집결해. 폭탄 설치. 올라서라. 원천원 목표층에 도착해. 현재 상황. 무능건 대체 뭐야. 라스르. 존. 미사일이 점화됐어. 현재 초기 단계야. 동제 장치는 컨테이너에 없어. 그럼 핫선은 대기했군. 이쪽은 이제 목표 구역으로 이동한다. 이상. 장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핫선이 여기 있길 뻔하자고. 시청자 전객님. 안녕히 계세요. telefascοcause. 너들의 종 Schedul. 맛있다. еш이. 퀄리아, 핫산은 없다. 핫산한테 서버실이 왜 필요한 겁니까? 이거 물에서 가장 안전한 데 보다. 이동해. 문을 맡았어. 그 서버실에 도착한다. 그 서버실에 도착ize. 이 시erei입니다. 어떻게 아는 것부터 일단. 지금 너가 일어나면 지냈다. 인도에 도착하자. 빠르게 제품로 스타블루! 스타블루! لا انظر الله روحكم! لازمني زخيرة! 10초 من حول وجود است kos250. 3차 انق超 Small 왜 بالق Rose? 여기까지 عنا! Clear Clear Het Source는 없다 전대원 목표는 없다 이제 통제실로 이동한다 곧 통제실드, 움직여요. 전대원, 목표는? 이제 통제실드입니다. 단위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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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기 시작하십시오. 네, 저거는? 전화기 시작하십시오. 전화기 시작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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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하늘 너와 마을당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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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쳤지? 뭐 쏘는 거야? 나를 냅거라! 정신이 저리였어 동제실에 있다 빨리 동제실이 보인다 전대원 하사는 못 찾았다 놈이 통제실에 없어 고스트 뭐 좀 찾았나? 예 놈일지도 모릅니다 46촌 확인 다들 이동한다 물렀어 물렀어 서프 줄거라 진입 위치는 4층 아래다 브라보 팀 파이브가 40촌 출입한다 확인 놈을 그쪽으로 몰지 호위망을 좁히자고 서프 우리가 통제정신을 찾을테니 미사일 해제를 맡아라 알겠습니다 전에도 해봤습니다 전에도 해봤습니다 알패즈 위험하다 포스트 인사 나 로마스 오빈 알패즈 아 목지리 저리였어 회사 불쌍 우리 여성들! 우리 여성들! 왼쪽, 넌 보인다. 서리. 클리어. 계단으로 이동해. 가지, 상황은? 제로 세븐. 목표를 몰아넣었다. 사리. 46층. 허리. 그쪽으로 이동한다. 따라왔어. 계단으로 간다. 아래층으로 간다. 전대원, 미사일이 발사된다. 반복한다, 미사일이 발사된다. 이런 시발! 미사일이 발사된다. 미치. 마차, 미사일 목표는? 아직 몰라. 추적 중이다. 알겠다. 핫산해줄게. 이쪽에다 쏴. 아시, 핫산은 어디있나? 홈터 끝입니다. 저쪽 홈중에 핫삼이 있습니다. 잠든다. 전력이 없었지, 몸에 잠든다. 확실해. 안다. 진짜 대 ACLU도 없었네요. 대단하네. 치우고, 대단하네. 예, 여기 다 맞댔. 비단하네. Turkish- They've been returned to the server. 그차 피자입니다. 만족하네. Behavior- They're not made. 용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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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산은 어디있지? 이방이 몰아넣었습니다. 이쪽입니다. 핫산을 저쪽밖에 있습니다. 핫산 진원 확인해.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바안이 자우만 할아버려. 엇라오는 마산! 고장 심장! 히히 으아 히히 히히 괜찮으십니까? 나 괜찮다 가, 빨리 서파, 이동해 와차, 아싸리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다 놈을 쫓고 있어 확인, 아닌다 미사일의 목표는 워싱턴이다 경로를 바꿔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 우리한테 맡겨 앞장서 서파 파사는 마지막 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봐라 서륙 못 버틴다 아래로 뛰어 으아 으아 이 새끼가 야이씨 썸 현재 상황은? 공사층입니다 통제장치는 확보했지만 화기를 놓쳤습니다 확인 들키지마 왓조원에게 무자를 넘긴다 미토 니 엠리 네놈들은 무장하지도 않은 사람 공사층입니다 공사층입니다 통제장치는 확보했지만 화기를 놓쳤습니다 확인 들키지마 왓조원에게 무자를 넘긴다 소프 미사일이 발사됐어 이제 원격으로 차폭시켜야 돼 전 할 줄 모릅니다 내가 알려주지 시간이 좀 걸릴거야 준비되면 장치를 열어 준비됐습니다 목표가 워싱턴입니다 좌표는 N38 그리고 W77 펜타곤이야 셰퍼드를 노리는군요 아니 셰퍼드는 거기 없어 근데 거기에 3만명이나 있지 막아야돼 좋아 됐습니다 서프 먼저 진단 모드를 켜야돼 클리어와 모드를 동시에 눌러 됐습니다 다음은 오버라이트다 데이터가 4칸 보일거다 두 번째 줄 세째 칸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기다리십시오 안전한 곳에서 장치를 열어 시간이 없다 이제 됐습니다 두 번째 줄에 셋째 칸 퍼센트 에코 시에라 파파 됐어 이제 왼쪽과 클리어를 눌러서 오버라이드를 시작해 오버라이드 온 확인 안전한 곳으로 가 다음 부분은 시끄러울 테니까 해체했습니다 알겠다 공군 쪽에서 확인할 거야 고생했다 서프 아닙니다 덕분에 잘 됐습니다 라스벨 하산은 어디지 알카탈라 병력과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전부 처리하고 하산도 찾아내겠습니다 이산 아이씨 미치겠네 잘했어 소프 이제 중요한 게 남았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이제 끝까지 살아남아서 경기들을 처리하고 하산을 죽여 일단 무기가 필요해 만들어 하 옛날 생각나는구만 바로 어제 같지 내 말이 흠 도움말!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찾아봐. 왁스를 찾았다. 연마탄 만들 수 있지. 기억하나? 쥐덫을 찾았다. 약품과 접착 테이프면 가스 암정을 만들 수 있지. 화학물질 찾았다. 가스탄을 만들 수 있어. 적당한 데 설치하고 놈들을 유인해. 테이프 찾았어. 연막탄을 만들 수 있어. 놈한테 던진 다음에 처리하면 돼. 이걸로 뭔가 열 수 있겠어. 너네 제공은 안에서 가루나다니! 적당한 데에의 불이 닿아내야. 소방이 약한 건... 다 니놈들이 약해 빠져서다! 적당한 데에의 불이 닿아내야. 적당한 데에이프가... 적당한 데이프가... 사물쇠를 딸 수 있겠는데 조심해 소프, 소리가 날 거라 놈이 기절했다 공격하기 전에 무기부터 만들어 소프 마주가 아주 아플 거야 놈들이 죽무져간다 공격하기 전에 먼저 기절 시작 탑 정말로 재생 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나? 코스트! 쇼트! 창문적! 이건 전쟁이 아니다. 침략이다. 침략이다. 잘 쐈어, 코스트. 고생했다, 소프. 전대원. 임무할려 핫산을 죽였다. 어젯밤 시카고 시내에서 폭발이 발생해 수천 강구가 정전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풍으로 인한 전력 과부하가 원인이며, 전력은 오후에 복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시아이 지식원. 참 잘 지어내. 감쪽같네. 알카탈라. 이란. 카르텔. 러시아. 셰퍼드. 셰도우. 우리가 놓쳤어. 어쩔 수 없었어. 뿌리를 뽑아야지. 셰퍼드 소식은? 아무것도 없어. 찾으면 되지 뭐. 더 큰 문제가 있어. 러시아 쪽을 좀 캐봤는데. 벌써 골치 아픈데? 고송대 습격한 국수주의자들 말이야. 다 끝났 일이잖아. 아니, 안 끝났어. 새로운 놈이 나타났거든. 누구? 이름은 몰라. 아는 놈이야. 이름은 몰라. 아는 놈이야. 아닌 말이야. 유니아 쪽은? 아는 놈이야. 아는 놈이야. 아는 놈이야. 그는 그는? 아는 놈이야. 아는 놈이. 아는 놈이야. 다는 놈이야.